네 안녕하세요. 집들이TV 백화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총 17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4층, 지상 17층으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 지금 부천역도 더불어 10분 가능하고요. 지하 주차장도 4층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차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35평형, 최대 35평형이고 그 밑으로는 평형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컨셉의 평형이 있다고 해요. 이번 현장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보시면 여기 키 큰 장, 위아래 상하 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관하시기 충분할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띄움 시봉 당연히 되어 있어서 저기 간접등도 되어 있네요. 화이트톤으로 그리고 여기가 전실 공간이 지금 타일 개수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넓게 잘 돼 있습니다. 넓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유모차 한 대 두시더라도 공간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허리 상반 이렇게 장신용품 두셔도 되고 아니면 차키라든지 외출하실 때 이런 용품같은거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서에 반응해가지고 불이 껐다 켜서 딱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일가의 허둥스위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요것만 특금에는 냉장고 이런건 계속 유지되고 나머지 다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거실 보러 가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같은 경우 보시면 남양을 보고 있어요. 남양을 보고 있어서 지금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열차당 썬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해가 조금 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잘 들어옵니다. 최강 또한 좋고 그리고 앞에 막힌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부천역 부천역이 지금 전철 다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인천이나 서울이나 출퇴근 편 하시는 교통병 잘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부천역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열고향기랑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우무련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시야도 굉장히 넓직한 시야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트월보시면 깔끔하게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저쪽에 부분적으로 템버보드를 해서 조금 감각적으로 해놨네요. 시스템 제어 시스템 홈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저기로 다 하면 될 것 같고 엘이리리도 전부 다 매립되어 있네요. 음영 지지 않게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원체 해가 잘 들어서 사실 뭐 음영이나 이런 건 굳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전부 다 밝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맞은편에 주방 보실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디그자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뭐 광파 올렌지나 밥솥 놓을 수 있는 요 밑에 아래 화보장이 따로 있고 위안에 수납이 쫙 되어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쁜 조명도 같이 되어 있고 거실부터 시작해서 라인 조명이 여기까지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뭐 옷 뜯거나 그런 음영 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콘센트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또 커피포트 이런 거 두시면 될 것 같고 파세코 제품에 네 인덕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환풍구는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숨어져 있기 때문에 껐다 키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싱크대 예 요즘 유행하는 거죠. 깊고 넓은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물 팁이 좀 덜하다고 하죠. 네 물 팁이 좀 덜한 걸로 되어있고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하나 자리 딱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욕심을 조금 내신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 팬트리 공간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여기 팬트리 공간 불 껐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여기 이제 공간이 만약 여기 냉장고 한 대 더 두신다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냉장고를 하나 더 굳이 나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콘센트를 위로 올리시는 건가 옆으로 해서 하셔야겠죠. 그래도 네 공간 널찍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바로 안방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안방입니다. 이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스테이오어컨 무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는 굉장히 잘 됩니다. 넓이는 거의 한 3m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3m, 2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게 약간 네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넓고 강마루 시공도 되어있고 그럼 부부 욕실 부부 욕실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차고 수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거울 줄눈 시공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으니까 사용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은편에 작은 방 보러 가실까요? 네 작은 방입니다. 이 작은 방 아쉽게도 에어컨이 빠져있네요. 하지만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아시잖아요.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거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에어컨 정도는 저희가 이제 건축주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설치 좀 해주세요 하면은 여태 안 해주신 분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해주셨거든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기도 한 2, 3m 나오더라고요. 여기 다 2, 3m 못해. 거실 안방 뭐 작은 방 할 것 없이 다 2, 3m 못해.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와주고 있어서 넉넉하게 이용하시고요.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함 없고요. 개별 난방. 네. 각 방마다 온도 조절할 수 있게 여기 난방 온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네.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작은 방 또 보러 가시죠.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예. 이 방에도 에어컨이 빠져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 매립해서 설치를 하는 게 한 대당 거진 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천장을 전부터 설계부터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공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실의 길가 이제 좀 그렇거나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빠져있네요. 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땅굴을 파서라도 설치를 해야 될 테니까 많은 분의 부탁드리고요. 요 넓이도 2, 3m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용대실이 따로 있어서 여기 이제 탕어식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여기 이제 뭐 세탁용품 같은 거 두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손벌리 하시려면 여기 수돗국식 틀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맹욕실입니다.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에요. 자석으로도 된 거에요. 자석이 좀 약한데 아무튼 물팀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자 시공은 안 되어 있는데 물팀 안 되게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게 수정되어 있고요. 여기 샤워용품 놓을 수 있게 선방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여기 세면대랑 녹심 변기 청소 용이한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포인트는 줄눈 시공이 되어 있네요. 줄눈 시공이 돼 있어요. 요즘 이게 부르는 게 값이죠. 줄눈 시공이 돼 있어요. 이제 깔끔하게 관리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히든 공간 짐 수나 받는 공간이 작다고 느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전실 바로 옆에 요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다. 요거 팬트리 시스템장 요거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유상이라고 해요. 무상은 아니고 유상 하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무릎을 꿇어서라도 받아내겠습니다. 요거 한 2, 300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설치를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의만 주세요. 아무튼 공간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청소기라든가 청소용품 같은 거 보관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요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네요. 그럼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보실게요. 이번 현장 어떠셨습니까? 변과장님 저는 여기 위치도 좋고 그리고 세대수가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까지 그런 거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지하주차장 가면 1, 2층이 다인데 여기 지하 4층까지 뚫었다고 해요. 그만큼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대수가 여기 175세대인데 세대수가 많지만은 주차공간 넉넉하게 다 뺐다고 해요. 그렇게 뺐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역까지도 도보로 10분 정도면 가능하고 조금 빠르시다 그러면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부천대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신곡초 신곡 초중고도 않고 다 있습니다. 요즘 이제 초품화를 많이 찾는다고 하시죠?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립지구 분양 금액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 그거는 여기 전화번호로 이 위에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사가 24시간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전화받아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 전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백화장님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